자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자 아 아 음 어떻게든 열지 않으면 어 망치로 부신 다음에 하라고 돼있었는데 어 잠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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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망치로 부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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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망치로 어떻게 부시라는 거야 곡괭으로 부셔볼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기가 주의구 아닌가 어 주의구 맞잖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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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망치로 부순 다음에 이걸로 이 망치가 아닌가? 망치로 부순디 망치로 부순디 망치로 부숴 망치로 부순디 망치로 부순디 설마 망치로 부순디 겁나게 많이? 흐흐흫 내 때까지 충분히 많이 때렸었는데 예시 가까스로 열 수 있었다라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 키가 있을 것 같은데 액션 R 이게 뭔 짓이야 액션 모드 곡괭이로도 해봤는데 곡괭이로도 똑같아요 곡괭이로도 해봤는데 곡괭이로도 똑같아요 곡괭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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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열라고 아 나 진짜 아 아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벨트 야 꺼 시동 야 일로 아까워 기름하꼬 꺼 아 진짜 안꺼지네 이거..잠깐만.. 이거 깨볼까? 야 이거 깨봐 이거 뭐 나올 거 같애 이거 부셔질 수 있을 거 같애 깨봐 안 깨지네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로 할 수 없는 제정신이라는게 분명한 사람을 장님 마냥 따라간다는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내 알기론 이 레드란자는 말을 하려는게 아니라 그리 의저 상충되는 감정의 덩어리를 끌어올릴 뿐이었다 난 근처에 나의 듬직한 무전친구가 갇혔으란 사실과 그를 찾는 것이 전말을 안하는데 한걸음 다가가서는게 그를 찾는 것임을 알았다 몇시간이면 난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을 해답을 안겨줄 것이다 그땐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찾은 답은 내가 한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또 거시기 참 설렘이네 이게 참 거시기한 거시기네 으흐흐흐흐흐흐흐 오오오오오오 오우 깜짝이야 저 밑에 뭐있나? 떨어지면 줄 거 같애 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는 너무 싱그러워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무 싱그러워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싱그럽단 말을 말 아니야 아니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저기 저기 어 문이 굳게 봉인되어 이렇게 거미들 어디에 연결돼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잠시만 어떻게 도움이 오ㅇ 오 오어 온다 온다 오오 어 어 아 나 원래 다 들리는거에요 다들 이러면서 뭐 다 크는거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넉 으 으 으 으 으 뭐 레버가 있으면 땅 끼고 보는거죠 뭐 그죠? 갈 길이 없는데? 이제 이거 열리나? 안 열리는거 같은데? 산업용 정책이래요 이 문을 열어야 될거 같은데 아이고 어어? 아 안맞아 덤벼부시지 너도 거미 따위 어어 내가 뿌셔버리겠어 된거 같은데? 일단 다시.. 다시 올려야 되나? 아 이거 굴 구조가 어떻게 되는거야? 아 이거 굴 구조가 어떻게 되는거야? 아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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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platforms vão- 레드하이아 그냥.. 무서운 아이? 재밌는 아이? 겁이 많은 아이? 겁이 많은 아이? 어.. 지금 통제! 아.. 나이스 뭐 이거? 드라이버네? 음.. 음.. 여긴 뭐 광산 시설인가봐요 저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음.. 음.. 암호라.. 암호를 또 뭐.. 저번에는 모습으로 암호를 줘가지고 씨.. 되게 난감있었는데 이건.. 음.. 음.. 별로 안 무서워 덤벼더면 덤벼봐 한마리쯤이야 뭐 내가 어디있지 여기 시비갱두 뭐 열려있는 문이었구만 어 시비갱두고 음 여기서 뒤로가서 좌회전하고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에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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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prevalent 사비갱이 무아파 사비갱이 사비갱이 사비갱 음 사비갱이 사비갱 살짝 타이밍 늦었어요 정재소 정재소가 아직도 돌아가네 정재소 정재소 왠지 다 열어야 될 것 같죠? 3개 다 일단 피가 좀 나지만 괜찮은 상태 그게 지금 진통제 없어잖아 아, only the engraving etched in the back of my mind can compare to the sight you must be seeing now power has returned I wish I could be there with you but... circumstances do not allow for such frivolities maybe sooner is something you can do about that but tell me, are the rubber-belted conveyances now churning in the rockroom? I think I know they need it it is some kind of a heaven or a utopia 아 아 여기서 뭐하라는 거지? 뭐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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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 하나라고? 여러 예비 모터 중 하나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오케이 뭐 어떻게 할지 알아야겠어 이거 던지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얼레? 여지 위로 와 왜 앞두지 아냐 아냐 아.. 아.. 야.. 이걸로는 안되나? 이걸로 한번 해보자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던지진 못하네 이걸로 한번 해보자 먹어서 야 너이씨 야 내려와 어떻게 내려오지? 아.. 아.. 저거 옆부를 밍거님 어서오세요 밍거님 어서오세요 야 내려와 그럼 어떻게든 아 여기를 쳐볼까? 여기를 여기를? 아 혹시 이거? 아야 안녕하세요 야 야 아 이거 어떻게든 내리기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유 아 의ican 괜찮은 한 그래서 아 화면이요 잠시 제가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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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퍼 이쪽이였는데 아이치 이바맨님 어서오세요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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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걸 이런식의 아이치 힘들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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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하면 저게 내려진다 신기하네 아아 저쪽으로 나오는 거냐 아이치 안 내려지는데 좀 더 강력한거 좀 더 강력한거를 한번 크게 아이치 어떻게 이해 accustomed 야 빨리 어? 안나오는 모양인데? 안되네 이 정도 크게 밖에 안되는건가? 다 넣어보죠 그냥 대충 다 넣어 넣으면 뭐 나오겠죠 뭐야 이거 이거 큰일났네 걸린거같은데? 잠깐만 걸린거같애 벨빈님 어서오세요 아 뭐여기서부터야?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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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히는 흥미를 지켜볼 수 있다면, 이제 힘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것들도 예정입니다. 나중에 곧바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하고, 다른 모든 의미가 있는 것들은 지금 바로는 나라를 살펴뵈고 저는 그는 그는 어떤 천국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아니면 어떤 유독의 우야? 3개 다 나오면 되겠죠? 한번에 한번에 한방이 강력한 힘으로 그냥 3개 같이 가 그래 그래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나와 오야야야 어 야뭐야왜왜왜왜 이거 때문에 그러거든 멈출 수 있을까? 이건 뭔 소리지? 통을 가져오라고 볼까? 통 저기다 껴놔 볼까? 통을 오 좋아좋아좋아 던질 수 있네 어? 정말 멈췄네 그냥 장난으로 떠오른건데 툭 멈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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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모터가 좋아야되는구나 아 나이치 아까 예비 모터가 있었죠 그거는 들고오질 못해요 무거워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서 갖고 와야될거 같아 그렇죠 무터아 무터아 자 이것보다는 왔다갔다 그래야 되는건지 야 자 나와라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오자마자 잡아야 되는데 됐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 놀라는데 뭐가 놀랬다는거지 가면 왠지 죽을거 같은데 괜찮나 어디로 통하는거야 자 뭐죠 패턴을 알아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놓쳤다 놓쳤다 아 놓쳤어 하나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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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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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겄네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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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섯 무조건 떼야되는구나 저기서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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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저기서 떼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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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두번 두번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한번 두번 아 아 아이고 어 아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앞이였나 그냥? 아 앞에 앞에 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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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앞에 앞에야 대각선이 아니야 앞에 앞에 여기서부터 앞에 앞으로만 가면 돼 아이씨 앞에 앞에 앞인데 한번 저거 똑같이 쐴 줄 알고 아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 됐다 어어 그래 그냥 나를 이렇게 보낼 리가 없지 안 부서지 안 부서지 안 부서지 아니 쟤 이제 따로 creo 무슨 seems 절단기 끊어! 아 이걸 못끊은 절단기가 어딨어? 아이 개..개뿔 저게 절단기야? 가위집 아.. 나이씨 뭐하러 온거야 여기 네 저기 지금은 못 가는데요 자